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본 도형들은 우리가 배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도형이냐면 곡선으로 둘러싸인다는 거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고 싶다는 게 일단 저번 생각이야. 여기까지 될까? 근데 이 생각은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의 생각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자르자는 거 곡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를 자르면 이런 식으로 자르면 지금 완전하게 지금 요 넓이를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치? 이걸 정말 정말 아주 잘게 자른다면 이 곡률이라는 게 직선의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이 곡선을 아주 잘게 쪼개면 일부분들은 거의 점에 가까워지고 그 점은 그치? 곡률이라는 게 거의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될까? 그래서 기본적인 예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원을 소개하면 반지름이 R인 원을 소개하면 파이 R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넓이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다 쪼갠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들을 부채꼴 이걸 이걸 이제 막 나눠서 부채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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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채꼴들을 이렇게 다 나눴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붙였을 때 잘 봐 요게 R이었던거지 요렇게 요렇게 있었으면 요게 원주가 몇이니까 2파이 R이니까 그 원주의 반이 여기있고 여기에 반이 여기있지 않냐는거지 돼요 그럼 이게 아주 잘게 잘랐다면 마치 이게 뭐가 될거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될거니까 그래서 파이 R제곱이 되는 얘기야 오케이 될까 자 또 해보죠 원뿔로 갑시다 원뿔로 갑시다 원뿔로 있었어요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였어 잠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쪼겨보자 그 원뿔 모양이 그니까 원뿔은 원기둥으로 이제 쪼겨보자는거 원기둥들의 합포 될까? 이걸 첫번째 H 높이를 N등분했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들은 싹 뭐가 돼 N분의 H가 돼 됐죠? 될까? 그리고 요게 원기둥들의 높이는 뭐가 될거고 N분의 H가 될거고 돼요? 그리고 K번째 원기둥이 밑면에 반지름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돼요 자 이걸 구하는 과정은 닮음을 이용할거에요 단면을 좀 쪼겨보면 얘가 H고 E가 R이었어 근데 이걸 이렇게 쪼겨낸거잖아 요게 K번째면 요게 N분의 K H가 되지 그죠? N등분한거에요 K번째 그니까 그럼 요 길이가 N분의 K R이었다는거죠 돼요? 됐어? 그러면 밑면에 반지름은 N분의 K R일거고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될거에요 파이 R제곱이니까 N분의 K 제곱 R제곱 여기까지죠 됐어요 자 그럼 세번째 원기둥들의 부피의 총합을 쭉 가서 마중형이 이렇게 있었을거에요 돼요? 될까? 넓이 곱하기 높이들에 총합을 하면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요게 봐봐 N분 첫번째 원기둥 N분의 H 그 다음에 두번째 N분의 H 니까 여기 맨 위쪽이 B잖아 여기는 지금 원기둥 아니니까 안나갈거 아니야 그치 N마이너스 1개의 원기둥이 생겼을거에요 될까요? 그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면 N삼승분의 파이 R제곱 H 곱하기 K제곱 이렇게 봐야 될거야 K가 주인공인거야 이 시그마는 네 이거 시그마구시 써서 정리하면 N삼승분의 N삼승분의 파이 R제곱 H 곱하기 6분의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이렇게 될거라는거죠 돼? 돼? 될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그랬다는건 N이 무한대로 갔다는 얘기는 등분을 N등분을 무수히 얇게 잘랐다는거잖아 맞니? 그 말은 그 말은 무슨얘기야? 그 말은? 아주 잘게 쪼깃기 때문에 거의 저 뭐해? 원뿔의 부피에 수렴하지 않냐라는거죠 돼? 미및 N이 무한대로 갈 때 N삼승분의 파이 R제곱 H 곱하기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이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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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대수비 6분의 2 됐다 그죠? 얘는 개수비 예죠 6분의 그러니까 3분의 1 파이 R제곱 H가 등장하는게 그래서 부피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거죠 될까? 돼요? 한번만 더 해보죠 9의 부피야 이번엔 반지름 R짜리 됐어요 그럼 얘는 반구를 구한 다음에 그걸 2배 되죠 됐어요? 1타시 1타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또 아까처럼 이걸 이렇게 잘랐어요 이 높이를 엔딩분해서 이렇게 했어요 쭉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왔겠지 될까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일단 첫번째 원기둥들의 높이가 n분의 r이 될거야 됐어요? 그쵸? 그리고 두번째 k번째 원기둥에 밑면에 반지름을 좀 구해볼건데 이건 이번엔 피타고라스를 이용할거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할거야 봐 단면을 좀 생각해보죠 이렇게 있는 와중에 보니 보니? 보니? 요 k번째라는 거잖아 이번엔 밑에서부터 갑시다 밑에서부터 가면 n분의 kr r이 될거야 그쵸? 그쵸? k번째면 그럼 이렇게 를 가면 이건 r 이잖아 그쵸? 아니? 그럼 요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얘제곱 빼기 얘제곱이 얘제곱이니까 r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돼요? 에 루트가 되겠죠 돼요? 넓이는 파이 얘제곱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을거죠 그러면 도피는 얘 곱하기 얘일거 아니야 맞죠? n분의 파이 r3승 곱하기 1 빼기 n제곱분의 k제곱 얘가 되죠 돼요? 그럼 부피의 총합은 시그마 시그마 부터 얘도 맨 위가 기니까 그죠 여기가 기니까 그죠? n분의 파이 r3승 곱하기 1 빼기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죠? 될까? 시그마 시그마 k1 부터 n-1 까지 n분의 파이 r3승 빼기 n3승분의 파이 r3승 곱하기 k제곱 이렇게 된거죠 맞나? 여기 까지 됐나? 잠깐만 예제곱 예제곱 빼기 예제곱 맞죠? 여기까지 맞죠? 예제곱 맞고요 어 그럼 그럼 봐 얘는 n분의 파이 r3승 곱하기 얘가 몇개 있어? n-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n3승분의 파이 r3승 곱하기 k제곱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2n-1 여기까지죠 맞니? 그러면 얘를 얘를 이제 리미트를 씌워버리자는거지 됐 그러면 1차 1차니까 파이 r3승 됐을거 그죠 3차고 얘도 3차 2n3승 형태 됐으니까 6분의 2 3분의 파이 r3승 이 되는거죠 그니까 3분의 2 파이 r3승 돼요?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이건 반구였죠 아니지 그걸 두배한 3분의 4 파이 r3승 이 될거라는거지 오케이 될까 그럼 이 기본 도형으로 자르는 와중에 그치 단면을 체크하는게 생길거고 그 단면을 체크한 다음에 닮음을 쓰거나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또는 관계식이 혹시 만약에 나한테 주어주면 관계식을 이용해서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자는거지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이야 오케이 될까 그럼 지금 봤듯이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를 n등분 한 다음에 그치 k번째 넓이를 구한 다음 그 다음 뭐 sigma limit 로 가는 과정이라는거지 오케이 될까 될까 이게 정적분과 급수로 가버리면 먼저 이제 잠깐만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먼저 가보죠 그럼 이런 상황인거야 fx가 이렇게 있었어 fx가 x는 a 부터 x는 b 까지 이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는거지 돼 오케이 원래는 이걸 integral a 부터 b 까지 fxdx라고 썼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이걸 좀 다르게 구해보자는게 생각이야 그게 원래 사실 여기서 왔거든 이게 n등분을 했다는거야 첫번째 오랫하루 엑스 엑스 를 n등분을 했어 즉 직사각형들의 직사각형들의 밑병이 n분에 b 마이너스 e가 됐다는거지 그리고 두번째 x좌표를 표현내고 자, 요 한 땀 n분의 b-a라고 나와도 되고 이걸 델타 x라고 보통 놔서 델타 x라 놓으면 얘는 a 플러스 델타 x 얘는 a 플러스 2 델타 x 얘는 a 플러스 3 델타 x 그럼 얘가 맨 마지막에 사실 a 더하기 n 곱하기 델타 x 이런 형식이어야 될거야 그러면 k번째 그러면 a 플러스 k 델타 x가 됐을거야 돼요? 잠깐 그러면 그러면 높이는 f a 더하기 k 델타 x가 됐을거야 맞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높이 아니다 넓이는 밑넓이가 델타 x 곱하기 높이가 a 플러스 k 델타 x 된거죠 이걸 그럼 sigma k 네이브 타임까지 f a 더하기 델타 x 곱하기 델타 x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거 아닐까 f f a 더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그쵸 이걸 sigma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맞아?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걸 리밋 씌워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냐 되는거 오케이 그럼 말하고 싶은게 요게 리밋을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자 리밋 sigma가 곧 뭐가 됐고 이렇게 됐고 오케이 될까 봐 a 첫번째 a였죠 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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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가면 이렇게 와 나가는거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오른쪽을 높이로 삼으면 이렇게 갔겠죠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a plus n b a a plus n b a 곱하기 2 쭉 쭉 쭉 쭉 해서 a plus n 집어넣으면 n b a 곱하기 a 잖아 여기 리미트 씌워봐 a 되죠 여기 리미트 씌우면 a b a b b 되죠 돼요? 이게 구간이 된다 알겠니? a b를 잡아내는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내는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뭐가 돼? dx 가 된다 될까? 됐니? 요런 얘기 요런 과정이야 그니까 먼저 첫번째 무엇을 x로 설정할 것인가 좌표 체크할거고 dx 체크할건데 이 좌표를 체크한다는건 결국엔 여기에 리미트를 씌워서 구간이 설정될거 확인 됐어요? 그 다음 두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랄로 변형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이란거 하겠죠 오케이 근데 그니까 그니까 방법이 여러가지란 말이야 내가 하고싶은말이 있다 함수를 주지않고 함수를 주지않고 거꾸로 식을 주니까 나한테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얘기 고민스러운 문제가 없을까 이걸로 먼저 봐 근데 이게 중요한건 x로 설정하는게 N분의 K볼이 가긴 한데 이걸 뭘 X로 잡는지를 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씩 달라질거야 봐 근데 값은 똑같겠지 자 예를 들게 X로 뭘 사물질 봐 오케이 먼저 그냥 N분의 K를 사물게 되니? 그러면 구간은 K는 1부터 N까지니까 N분의 1 N분의 2 쭉쭉쭉해서 N분의 N이 될거야 림시움은 0이고 림시움은 1이야 돼요? 그리고 DX를 봐 몇씩 커져 N분의 1이 커져 N분의 1이 커져 그러면 봐 얘가 X였어 그럼 루트 1 플러스 3X 됐죠 돼? 그리고 N분의 1이 DX잖아 0부터 1까지 그러면 3DX가 이렇게 되는거지 OK? OK? 여기까지 될까? 한 번 더 그럼 이번엔 이번엔 N분의 3K를 X로 넣을게 그러면 그러면 N분의 3 N분의 6 쭉쭉쭉해서 N분의 3엔 되죠 0으로 가고 3으로 가네요 그죠? 그리고 DX는 N분의 3이지 N분의 3씩 커지죠 그럼 무트 0부터 3까지구요 1 더하기 이제 이 전체가 X가 되는거니까 N분의 3이 그냥 DX니까 끊어줘 OK? 될까? 한 번 더 1 플러스 N분의 3K야 그럼 1 더하기 N분의 3 1 더하기 N분의 6 쭉쭉쭉해서 1 더하기 N분의 3 그죠? 그럼 얘는 1로 가고 얘는 4로 간다는거죠 그 DX가 N분의 3이 했다는거지 그죠? N분의 3씩 커지는거 맞잖아 DX는 차를 보는거에요 항상 알겠지? 그럼 1부터 4까지 루트 이 전체가 X였으니까 XDX 이렇게 해야된다는거죠 그럼 얘네 둘이 얘네 3개가 모두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값이 같아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같지 왜냐하면 첫번째는 얘를 치환적분을 가면 3X를 T랑 오면 3DX가 DT가 되니까 그죠? X가 0일 때 0이고 1일 때 3이고 루트 그죠? 1 플러스 T DT가 되는거니까 똑같아지죠? 이건 또 똑같아지는건 평행이동 들어간거죠 그치? X바울을 마이너스 1만큼 그치? 될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더 어려운 얘기가 있긴 한데 상하파, 리마닷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게 요즘 좀 빠져있는거 같거든 요즘 얘기해서 나오면 해주겠지만 그게 이제 논술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잘 없어서 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러고 나서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는건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인데 그러니까 이 표현만 이 저 뭐냐 무한급수 표현을 정적분으로 잘 바꿀 수 있어가 그냥 여기에 하고 싶은 얘기고 이 정적 그러니까 무한급수 표현도 뭘로 정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얘기 주장을 하는거고 결국 마지막은 정적분일거고 그치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 또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만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정적분 계산이 얘기라고 될까? 돼?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지금 풀고 그 다음에 안되는걸 내가 다시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 이걸 지금 내가 옆에 있는 데서 끝내버리게 알겠지 그냥 저걸로만